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을 준비해 왔어요. 일단 우리 올해 처음 본 평가원 모의고사 보고 오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당연하게도 시험 결과 중요합니다. 그치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학습 방향을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수능날까지 공부할지 그 피드백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야.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당연히 수능에서의 최고점을 얻는 게 목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6월 모의고사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아마도 이번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첫 번째 전체적인 그 형태를 봤을 때 생소하다, 낯설다, 당황스럽다 라는 느낌을 느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객관식 보기에서 기역니은 디귿이 없고 21번에 기역니은 디귿이 들어갔다 보니까 야 전체적인 형태 자체가 너무나도 낯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공부하던 시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 또한 제대로 못 푼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문항을 봤을 때도 너희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야 너무나도 생소한 포장이다, 내가 평소에 못 봤던 느낌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요. 포장지 자체를 벗겨내지 못한 친구들 너무나도 많을 것 같거든. 해설강의 들어보면 알 거야. 실제로 포장지 하나만 살짝 벗겨낸다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 그대로 반복되는 걸 다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조금은 시간의 압박 또한 있고요.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풀던 시험지 형태랑 다르다 보니까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공통과목에서부터 우리가 꽤나 많은 친구들이 변별이 됐겠죠. 실제로 앞에 있는 3점짜리 절대로 어려움 느낌 없이 풀어냈었어야 되고요. 9번, 10번, 11번까지 쭉 풀다가 12번, 우리 수업 문제에서 많이들 막혔겠죠. 그래서 12번에서 시간을 좀 쏘다가 이제 13번 딱 넘어갔는데 야, 삼각함수 활용은 평소에도 내가 어려워하는데 그림조차 너무나도 복잡해 보이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게다가 14번은 우리가 원래 평소에 생각할 때 야, 14번은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과목에서부터 멘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선택과목도 풀 수 있는 문제 제대로 못 풀고 이런 친구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번 공통과목은요. 뒤쪽 문항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은 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마도 수원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전통적으로 킬러 부분으로 많이 나오던 수투 주제가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다 보니까 수원에서 막힌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다.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수원만 또 공부해라. 그건 당연히 아니야. 수원 수투 밸런스 있게 열심히 잘 공부하셔야 된다.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에서 보이는 대로 손이 먼저 나가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내서 답을 내도 안 될 거야 없지. 그치만 얘들아 시험에서는 나름의 전략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효율적으로 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뭐지?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가 뭘까? 그리고 객관식이라면 그 보기에서 주어진 형태를 기준으로 아 얘를 먼저 고민하고 얘는 이따가 필요하다면 고민해도 되겠구나 정도의 중간중간에 나름의 팁 아닌 팁들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산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거 뭐야? 견디세요. 너희가 평소에 계산 연습할 때도 뭔가 복잡해 보인다 생각하고 계산 연습을 안 하다 보면 실전에서 엄두를 못 낸다니까. 그래서 평소에 복잡해 보이는 계산 끝까지 해보는 연습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모든 계산들을 다 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어 내가 이 계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해설 강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니까 꼭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계산 과정 견디시되 필요한 부분들은 계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 또한 잘 공부해보자는 거. 알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포장지 말씀드리면서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문항별로의 난이도가 있잖아. 뭔가 앞에서부터 객관식 풀다가 야 그래 13번 어려울 거고 14번은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와서 이것도 어려울 거야. 15번은 그래 당연히 킬러니까 어렵겠고 21, 22도 당연히 어려울 거야. 그리고 선택과목도 생각하면 그래 27, 28 나름 조금 할만하겠지만 29, 30은 단답형으로 어려울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건데 그 고정관념이 이번 시험지에서 닦여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실제로 얘들아 우리 아마도 앞에 있는 공통과목 부분에서 14번이요. 다시 풀었을 때 어땠을까? 너무나도 쉬운 문제 아니야? 그치만 14번의 위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나름의 이제 불안감, 압도감을 느꼈겠지. 야 이거 어려울 거야. 게다가 선택과목으로 넘어갔을 때도 29번, 30번을 도전조차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 28번에서 막혔으니까. 실제로 얘들아 28번에서 막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야 29번, 30번이 훨씬 더 어려울 건데 내가 28번 막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뒤로 넘어가지를 못했을 거야. 그런데 29번, 30번 다시 풀어봐. 이거는 얘들아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셋 다 동일하다? 28번보다 훨씬 더 할만한데? 라고 느낌을 느끼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험지를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고정관념대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안 된다. 섣불리 문항 번호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6월 평가원 이 기조대로 수능까지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의 열린 마음으로 어떤 시험지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괜찮죠? 게다가 이번 6월 모의고사 아마도 EBS 수능 특강 풀어본 친구들은요. 한두 문제 정도 이거 비슷했었는데 라는 것들을 느낀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야. 실제로 선생님은 여러 퀘스트나 항상 현장 강의나 항상 강의에서도 선생님 EBS 수특수환 풀어야 되나요? 무조건 풉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걸 또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아 그래 이번에 EBS에서 한두 개 정도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내가 수능 날까지 무조건 수특수환을 달달달달 외워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바라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요. 적중과 유행을 바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수능 특강 풀어보자 수능 완성 풀어보자 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를 까는 게 얘들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피지컬을 기르는 게 목표다 보니까 실제 평가원에서 검수하는 EBS 문제를 왜 걸으려고 하지? 무조건 풀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수특수환 당연히 풀어보는 거 맞아? 그치만 그걸 그냥 무작정 외워야겠다 라고 또다시 앞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험치와 숙련도를 압도적으로 쌓아서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어떤 난이도로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쌓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금 그러면 우리의 체감 난이도와 직접적인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 아마도 해라 우리 실전에서 시험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체감 난이도가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네. 다시. 체감 난이도야. 체감 난이도는 당연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그치만 두 번째. 혹시 그 문항들을 내가 하나하나 하나 뜯어서 봤을 때는 진짜로 어려운 시험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마도 얘들아 실전에서 시험지에서 못 푼 문제들을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풀어보니까 야, 이걸 내가 왜 실전에서 안 풀었지? 또는 못 풀었지? 야, 이거 무지 쉬운 문제였는데 야, 내가 한 4점이나 8점 또는 12점 더 맞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을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들을 선생님 개인적으로 만약에 커넥션에 넣어놨다. 라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풀면서 야, 선생님 문제 맛있네요. 나름 풀만한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어렵지 않게 느끼는 친구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실제로 얘들아 문항 개별 난이도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Not too spicy. 그렇게 맵지만은 않았어요. 그치만 이거를 이제 조금은 생소해 보이는 낯선 형태의 시험지 안에 너희들한테 전져주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등급을 가르는 문항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점수로서 우리의 실력을 다시 한 번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해석 중 하나인데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나름 전통적으로 킬러 번호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15번 또는 22번 또는 30번 실제로 얘들아 정답률이 낮을 수 있어. 정답률이 낮은 거 맞아요. 그치만 왜 정답률이 낮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이 문제가 진짜로 어려워서 정답률이 낮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 이 문제들 다시 풀어봐. 야 할만한데? 라는 생각들 꽤나 많이 할 거라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몇 번 떼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공통번호로 생각하면요. 아마 12번 13번 여기서부터 막혔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가 말린 거지. 야 12번 13번에서부터 막혔다 보니까 뒤에 내가 15번 또는 21번 22번은 거들떠도 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 게다가 선택과목 관련해서는 28번 여기서 막혔다 보니까 단답형은 볼 생각도 못했어. 그럼 봐봐. 이놈과 이놈 다 정답률이 낮을 건데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극명하게 다르지. 첫 번째 왜 낮아? 안 풀었으니까. 실전에서 도전을 안 했으니까 시도조차 안 했으니까 당연히 정답률이 낮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답을 못 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당연하게도 이놈은 시도를 안 해서 틀렸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도 당연히 틀렸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아마도 점수가 확 낮아진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낮아진 점수가 그냥 온전히 내 실력이다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너무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전에서 봤던 점수를 가지고 내 실력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자. 잘 본 친구들 잘한 거야. 이게 내가 만약에 찍은 거 없이 내가 전부 다 잘 풀어내서 잘 봤다. 라고 하면 진짜로 잘 한 거예요. 그치만 야 선생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너무나도 떨어졌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요. 일단 시험지를 다시 한번 뽑아서 해설강의나 해설지 보기 전에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내가 실전에서는 도전하지 못했던 문제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풀어보자. 그걸 통해서 내 실력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전략을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될지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럼 이제요. 과목별로 나름의 주요 문항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선생님이 해설강의 각각의 문항들에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제발 좀 해설강의 다 보면서 공부하자. 그리고 해설강의 시작할 때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지만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고민한 상태에서 강의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들어주셔야 돼. 그래야 얻어갈 게 많이 있을 거야. 알았죠? 그럼 첫 번째 공통과목이요. 내가 객관식 부분에서 솔직히 이야기할 게 2점 3점 틀릴 문제 단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시간 끌릴 문제도 단 한 개도 없어.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파데키고프만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9번이요. 막히면 안 되죠. 나한테 수혈의학 주어졌으니까 아 얘네가 난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나왔네. 등차수렙이네. 걔가지고 마지막 부분 분수 이웃 한항 사이 착골이네. 계산 깔끔하게 해내셔야 된다. 따라서 10번이요. 정적분이라는 게 부호가 있는 넓이니까 아 A의 넓이에서 B의 넓이를 뺐다라는 걸 통해서 바로 0부터 3까지 F를 적분한 게 이 값이다. 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선생님이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못한 친구들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끌려 쓸 거야. 그치만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복습하면서 따라오셔야 돼. 알았지? 11번 11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PQ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만 잘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루트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 극한값 계산까지만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11번까지는 그래도 막힘없이 풀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번에서부터 막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일단 얘들아 표현 자체에서 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뭔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어? 간접범위 아닌가? 이런 부분이 나와도 되나? 이런 고민하시면 안 돼. 우리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당연히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12번에서 아마 막힌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혈 AN과 수혈 BN 사이의 관계 관찰해야지. 아 AN과 BN은 AN에 AN 더하기를 더했으니까 등차 더하기 등차는 당연히 등차네. 대신에 공차가 1위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공차가 D짜리 얘는 공차가 2D짜리 그럼 겹치는 게 3개 되려면 A1, A3, A5가 겹칠 수밖에 없구나.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셔야 된다. 알았지? 어려웠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생각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13번 정보가 너무 많지. 그림도 복잡해 보이지. 쌤이 매번 강조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에다가 모든 정보를 표현하려고 하면 너희가 어? 어떤 정보를 먼저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못 세운다니까요.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답을 못 내. 그럴 때 항상 쌤이 매번 강조하는 거 필요한 부분만 다시 그려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야 이 정보에서 내가 뭘 써먹을 수 있고 뭘 구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따로따로 그려나가다 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알았지?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 쌤이 자세하게 말씀드려놓는다.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아 14번은요. 14번은 속도가 속도의 탈을 쓴 기본적인 사차함수 문제가 될 건데 첫 번째 속도가 속도 이거 뒤쪽 단원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종종 있는데 절대로 안 돼요.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 운동 방향이 변한다. 아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는구나. 위치의 변화량이다. 아 속도를 적분하라는 거구나. 기본적인 공식들은 당연하게도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 마지막 계산 과정에서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아 문제에서 주어진 그 함수를 진짜로 다 전개해서 적분을 해도 되겠지만 아 적절히 평이동화해서 대칭성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구나. 이런 계산 과정들을 우리가 이미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에서 다 연습을 해온 거라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어 있었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갔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계산 한 부분이라도 내가 잠깐 전개를 잘못했거나 분수로서 계산을 잘못했어봐. 그러면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실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너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좀 연습해 주셔야 돼. 알았죠? 우리 15번은요. 이거는 그래도 전통적인 주제 아닐까요? 술의 귀납적 정의로서 적절히 표 그려줘. 그리고 순방향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제 조건 체크하는 습관은 많이 좀 했었잖아. 그래서 아 이 전제 조건을 확인하면서 쭉 문제를 풀어갈 건데 만족하는 K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객관식 보기를 조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샘의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려놨어. 그래서 아 K가 1인 경우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왜? 객관식 보기의 차이가 4차이가 나니까 얘를 할 바에야 일단 나머지를 한 다음에 답을 내는 과정에서 1을 더하든 그대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면 되겠구나. 강의에서 말씀드려놨으니까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는 얘들아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답을 내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통과목 주관식 으로 가시면 아마 18번까지는 전혀 무리 없고 19번도 얘들아 뭔가 갑자기 삼각함수 나왔다고 쫄 필요 없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다. 아마도 20번에서 처음 막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차 함수 하나 주어진 거고 두 번째 G4라는 값과 절대값 G3이라는 값이 문제에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극소 최소가 되어야겠구나 최소니까 이놈이 극소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식을 세팅하고 조건을 해석하고 마지막 계산까지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알았죠? 이번 시험에서 너희가 이제 가장 낯설게 느낀 건 당연히 21번이겠죠 21번 야 객관식 보기에 기역니은 디귓이 없다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주관식으로 가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명제라는 단어가 나왔다 보니까 이것도 감조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아 우리가 원래 평소에 풀던 기역니은 디귓을 그냥 주관식으로 준 것 뿐 아니야 게다가 주관식으로 주기는 했지만 얘들아 이거 참이면 백 거짓이면 빵 그럼 결과적으로 팔찌선다형 아니야 그런데 다두한 거 빵 아니라고 했으니까 칠찌선다형 아니야 주관식의 탈을 쓴 객관식 문제야 그냥 기역니은 디귓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포장지가 낯설다고 해서 쫄고 들어가시지 말자고 해설강의 들어보면 아 우리가 이미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시면 충분히 풀만한 문제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다 알았죠? 그리고 마지막 22번은 아마도 시험장에서는 내가 22번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예 접근조차 안 해본 친구 시도조차 안 해본 친구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풀던 22번의 킬러 난이도보다 훨씬 더 할만했다 게다가 여러가지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문제에서 정수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매번 강조하는 거 아니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정수조건이야? 그러면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대입하면서 아 여기 정도에서 답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거기서 우리가 답을 깔끔하게 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문항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할만한 문제였다는 거 그치만 시험지 형태가 이렇게 나왔고 너희들이 느끼기에 낯설게 느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난이도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하나는 충분히 할만했다 알았지? 선택과목 또한 절대적인 난이도로 생각하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할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왔다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 둘 셋 세 과목 모두 다 28번이 너무나도 큰 복병이야 다시 28번이 확통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복병이다 이게 복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29, 30보다도 28번이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실제로 확통 먼저 보시면 28번에서 전통적인 케이스 분류가 필요한 거지 그런데 케이스 분류를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풀이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리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확통은 28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혔다 보니까 뒤로 넘어가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29번 보시면 전형적인 중복조합 아니야 게다가 종복조합 우리 무기명 투표 칸막이 관찰하면서 아 검은색 카드가 칸막이 역할을 하는구나 어차피 흰색은 앞에서부터 크기 순으로 배열이 될 거니까 몇 장씩 들어가는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챙기셨어야 돼 마지막 30번은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도 쉬운 확률 계산이었으니까 30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두 문제보다도 쉬울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경험하자 알았지? 미적분 또한 얘들아 28번이요 아 fx제곱 더하기 fx가 뭔가 efx가 복잡해 보이는 식으로 주어지고 fx가 연속으로 주어졌으니까 연속함수 fx를 내가 어떻게 관찰해야 되지? 그리고 항등식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아 나조건에서 f8과 f1을 줬으니까 걔가지고 연속함수 fx를 어떻게 봐야 될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우변에 다하는 함수의 최소값을 관찰하면서 마지막 계산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얘들아 29, 30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일단 29번은 우리한테 주어진 그 의식 아 접선의 방정식 아 접선의 기울기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절히 연립해서 식 정리하는 거 하셔야 된다 30번은 전통적으로 미적분에서의 30번이 급수가 나온다 라는 생각을 당연하게도 우리가 해오지 않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렇지만 얘들아 우리한테는 어떤 시험지에서 어떤 형태의 어떤 난이도가 무조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 수학적인 실력 자체를 높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난이도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맞출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된다 실제로 얘들아 30번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풀만한 난이도라는 걸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느낄 수 있다 알았죠? 기아도요 28번은 일단 형태 자체가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치만 조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 벡터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도형들을 우리한테 주는 거구나 원 하나 줬고 직선 하나 줬으니까 길을 기준으로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래서 이 기아 또한 얘들아 28번에서들 많이 막혔을 것 같기는 해요 그치만 뒤쪽으로 넘어가서 29번 30번을 보면 거의 힐링 그 잡채 아닌가요? 29번 야 그냥 쌍곡선 주어지고 정이 그냥 식으로만 쓰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30번은 그래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쉬웠죠 그냥 타원이 주어지고 아 벡터를 기준으로 영역을 훑고 지나가면 아 직각삼각형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정답률 오답률을 보시면 이 부분들도 이제 오답률이 낮을 거란 말이야 그 이유는 뭐라고? 시도를 안 했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번 6평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은 소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장에서도 수능장에서도 30번이 무조건 쉽다라고 단언할 수 당연히 없어 일단은 해보는 거야 일단은 시도해보는 거야 그랬다가 얘들아 30번 딱 시도를 해봤는데 각이 나올 거 아니야 야 이건 내가 못 풀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발을 빼야지 근데 일단 아예 보지도 않고 제껴버리지는 말자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온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이 정도 따라왔으면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는 맞춰줬어야 돼 라는 것들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통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얘들아 선생님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 파운데이션과 유형별 문제집 풀이 키고프 얘들아 파운데이션과 키고프를 제대로 했다면 단언컨대 얘들아 3점짜리 전문항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 무조건 담아줄 수 있었어야 된다 시간이 끌리셨어도 안 된다 파데 키고프 제대로 했다면 3점 전문항 당연히 다 풀 수 있었어야 되고요 우리 4점짜리로 생각해도 얘들아 솔직히 9번 10번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렇지만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막혔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당연히 3점 전문항 한 문제도 실수 없이 풀어냈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혹시 내가 아이디어 그리고 아이디어 워크북 열심히 잘했다 생각한다면 4점짜리에서 첫 번째 솔직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묻기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선생님은 아이디어만 했다 하더라도 11번 막힘없이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12번은 그냥 형태 자체에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긴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12번 13번 13번 15번 그리고 20번까지도요 20번까지도 실제로 우리 수원수트 아이디어에서 그동안 나왔던 나름의 킬러 주제까지 다 다룬단 말이야 그래서 충분히 풀만한 주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 그치만 20번 조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잘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의외라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 열심히 했다면 나머지 문제 다 맞출 수 있었어야 됐다 그래서 21번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들 이미 아이디어에서에도 했고 기출 생각집 커넥션에서 여러 가지 진입 판단을 통해서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 많이 연습했는데 그리고 22번 또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킬러 주제들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아 여기 정도까지는 했다면 여기까지 당연히 다 맞출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알았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더블 커넥션들을 통해서 훨씬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연습하도록 할 거니깐요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까지 제대로 했는데 어 선생님 제가 파디 키고프 열심히 했는데 3점에서도 막힌 부분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대로 안 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나한테 부족한 부분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힌 부분들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 소화 지표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요 열심히 공부를 해온다고는 했는데 조금은 실력이 정체된 것 같고요 또는 3월 또는 4월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떨어졌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얘들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어 실전에서의 점수 당연하게도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건 아직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전략 자체가 조금은 부족해서 점수가 더 낮게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험지를 다시 뽑아서 다 풀어보셔야 돼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떤 해설 강의를 보거나 해설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고 스스로 못 푸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챙겨오셔야 된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대적인 학습량의 부족은 없었을까? 내가 그냥 쉬운 공부만 하고 아 이 정도만 하면 이 등급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조금은 안일하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런 질문들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하면 몇 등급 받을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얘들아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수학이라는 거 상대평가 아니야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옆 친구들은 빡세게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내가 이 정도만 공부해서 내가 아 저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닐까? 절대적인 학습량의 부족이 없었을까? 부족함이 없었을까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학습량은 무조건 계속 늘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의 모든 커리큘럼 다 따라오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N제들 수능특강, 수능완성 포함해서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푸는 연습하셔야 돼 알았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잘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만 편직하지 않았을까? 요즘 우리가 뭔가 문제 풀면서 야 이 문제 맛있다 커넥션 맛있게 잘 풀었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던데 얘들아 자기가 원하는 음식만 원하는 문제만 풀다 보니까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가 나왔을 때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내가 낯설게 느껴서 못 풀게 된다면 그 문제만 틀리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야 어떤 식으로 페이스가 날 말려버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그런 단원에서 등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당연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골고루 모든 단원들 모든 선택 과목까지 포함해서 수원, 수트, 선택 과목 전부 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이쪽 단원은 안 나올 거야 라는 생각 따위 버리자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가 어떤 번호대로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세 번째 여러 가지 관점을 흡수하면서 공부했을까? 그리고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문제를 풀진 않았을까? 그래서 선생님 해설 강의나 여러 가지 강의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솔루션 1, 솔루션 2, 솔루션 3 조금은 여러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 풀이 다 배워가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얘들아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야 충분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말씀드리는 풀이들은 너희들도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풀이다 너희들이 실전에서 할 수 있는 풀이를 던져드리는 거다 보니까 지금 그냥 답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답만 내면 되죠 그치만 실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풀이가 안 보이면 다른 풀이로라도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은 효율적으로 답을 빠르게 내려면 어떤 고민까지 해야 될까? 라는 것들을 다 배우셔야 된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는 여러 가지 풀이들 다 배워가자 그리고 경험하시고 스스로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복습하자 알았죠? 마지막 네 번째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풀어주는 강의를 보면서 이해하시고 그냥 팔짱 끼고 어 김기현 잘 푸네 이렇게만 한다고 수학 공부가 돼요? 절대로 안 되죠 너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풀고 이 문제를 다른 문제를 통해서 스스로 다른 조금은 낯선 문제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풀이를 단순히 편식하진 않았을지 내가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지 꼭 고민하면서 공부하자 알았죠? 그래서 얘들아 6월 평가원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아요 그치만 그 6월 평가원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너무 우울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수능 날까지 150일 이상 넘게 남아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의 마지막 실력을 확 올려서 수능장에서 최고점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9월 평가원이 이제 그 마지막 관문으로 또 남아있는데요 9월 평가원을 향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등급별로 나름의 학습 가이드를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등급대의 별을 조금 나눠놓기는 했는데 일단 내가 선생님 제가 나름 안정적인 1등급대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그치만 우리 1등급대가 나오는 친구들은 아마도 92, 96을 넘어서 당연히 100점을 목표로 하겠죠 첫 번째 100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꽤나 많은 친구들이 뭔가 고난도 문제만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얘들아 100점을 막기 위해선 앞쪽 부분에서 중간중간에 막힘없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으셔야 돼 조금은 낯선 포장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네 라는 걸 느끼시고 너희들이 앞에서부터 막힘없이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조금은 그렇게 막 고난도가 아닌 중난도 조금은 낯선 문제들 또한 열심히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와 조금은 중난도 문제에 적절한 밸런스를 잘 잡으시고요 이쪽 단원이 킬러 주제로 많이 나와 라고 생각해서 그쪽 단원만 편식해서 공부하지 말자는 거 전 단원 다 공부하셔야 된다 게다가 두 번째로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 중간에 막힌다면 어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라는 것들을 평소에 여러 가지 실물을 풀면서도 연습을 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시험 운용 연습 또한 실물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 3등급을 이제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내가 당연히 양과 질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해 선생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은 적절한 양으로서 효율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 당연하게도 말로는 중요하다고 좋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이미 이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만 공부해서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일단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셔야죠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부터 뭔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거의 다 맞는 문제들만 계속 풀고 있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래도 많이 틀리는 문제 반 정도는 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쌓이는 거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실제로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고 알았지? 그래서 많이 틀린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 더블 커넥션 또는 기출 생각집에 해당하는 킬러 점프요 킬러 점프 얘들아 버리시면 안 돼 당연히 이게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요즘에 킬러 문제가 이제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킬러 점프 안 풀어도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킬러 점프 자체가 이 킬러 문제 안에서 여러가지 준킬러의 난이도들의 개념들이 한 두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한 문제를 풀면서 여러 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보니까 다 공부하셔라 알았지? 그래서 낯선 문제 풀이 분량 무조건적으로 확대하시고요 일관된 풀이 관점으로써 아 이 문제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일관된 관점들을 선생님이 전부 다 강의에서 보여드린다 그래서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 더블 커넥션 이 여러가지 엔제들을 통해서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리고 이제 4등급과 5등급 친구들이요 당연히 얘들아 4, 5등급 친구들 또는 3, 4등급 친구들 이제 많이 있을 건데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야 선생님 제가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래 개념도 열심히 했고요 뭐 기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계속 점수 때가 이런 거죠?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단순히 그냥 점수와 등급을 보고 내 실력을 그냥 한정 비으시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공부라는 게요 점점점점 그냥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점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실력이 점점점점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포텐이 팍 터져가지고 그게 점수로 직결되는 순간이 오게 된단 말이야 그 점수로 직결되는 순간 게다가 두 번째 4, 5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분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봤는데 아예 접근을 못했어 시험지 시험을 끝나고 나서 다시 풀었는데도 야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서 여기까지 접근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한두 단계를 내가 못 뛰어넘어서 담을 못 냈어요 라는 친구들과 방금 내가 아예 못 푼 친구들과는 등급은 비슷할지언정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열심히 공부해 온 친구들 마지막 그 한두 단계를 넘기 위해서 남은 150일 이상 동안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한두 단계만 축 우리가 뚫어낼 수 있다면 2, 3등급, 1등급까지도 확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던 것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뭘까라는 것들을 잘 챙기시고요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던 거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한 가지만 이제 여기서 조금 당부의 말씀드리면 학습 기간 또는 분량을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조금 180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제가요 파데 키고프 다 했고요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데 기출 생각집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보니까 다시 파데로 가서 파데부터 차근차근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지 말자고 파데 가면 자신감은 생길 거야 파데에서 우리가 2, 3점짜리 열심히 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2, 3점 다 풀어낸 다음에 4점짜리를 풀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어렵다고 해서 다시 파데로 가면 4점짜리 언제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앞쪽에서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선회하지 말자는 거 알았지? 계속 우리의 공부의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그러니까 운동방의 양수로서 만들어줘야 돼 앞쪽으로 넘어가는 건 잠깐잠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함이지 아이의 방향 자체를 바꿔서 앞에서부터 공부해야 된다 안 된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제가요 지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라는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요 만약에 내가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나름 중요하다 라는 친구들이라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데 키고프 파데 키고프 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돼 점수가 낮다고 해서 선생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부터 들어도 될까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9월 평가는 끝나고 또 이 고민을 계속 또다시 하고 있을 거야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고민하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부터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차근차근 따라오시자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빠르게 따라잡을 생각하셔야지 건너뛸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 알았지? 열심히 해주자 유얼평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유얼평가가 끝나고 나서 조금은 싱숭생숭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어간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수능장에서 웃으면서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 공부하시면서요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잘 한번 고민하신 상태에서 고민이 끝났다면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 행동에 옮기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른 강의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